3개월 4개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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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월 5개월 6개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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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월 아씨 안나오네 아 여기 돌려볼까 여기도 확률이 좋아 자 일단 갑니다 오늘 1번이에요 자 오늘 변화가 있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이 새벽에 행운이 따르느냐 아 후부킹 어 드디어 나메쿠사라스가 떴다 일단 소생은 가능하다 나메쿠사라스가 떴으면 이것도 일단 타츠가 레전드긴 한데 타츠가 레전드인데 에픽플러스를 세워줘 눈꽃투부키가 성능이 좋나요 눈꽃투부키가 성능이 좋나요 눈 성능이 좋다기 보다 눈꽃투부키는 이쁘죠 눈꽃투부키 눈꽃투부키 두개 다 재물재물재물해서 에픽플러스 에픽플러스 올리려면 지금 우대기들이 필요한데 일단 조금만 더 보자 어? 타츠 신화관은 후부키를 에픽플러스로 올리라고? 오케이 역시 우리 난도앰다 우리 난도앰다 아주 VIP입니다 후부키를 에픽플러스로 올려요 여기에 후부키를 잡아요 여기에 후부키를 잡아요 아 오늘 쇼츠강 많이 나옵니다 아 렛츠고 레전드 플러스 레전드 플러스 레전드 플러스 렛츠 타츠 이게 두개가 필요하구나 이야 씨 드디어 이루었다 으아 타츠 신화를 이루었다 씨 이야 무과금이 타츠 신화쩍었어 씨 와 진짜 레전드다 진짜 와 타츠 신화쩍었어 씨 이게 공개되네 씨 이 무과금이 미쳐가고 있다 진짜 와 씨 와 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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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տ